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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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공사를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? 이런 진짜 이 녀석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었어? 네 그럼 선생님 같이 해도 돼요? 네 오케이 가보자 시작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잇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잇 아싸 짜증이 걸렸다 아이고 걸렸구만 에이 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빨리 낙선아 잘라줘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시작 빨리 끌어줘 잘라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잇 아잇 아쉬워라 아쭈요 이 녀석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아메리카노 뭐야 뭐야 이 야매 이거 오줌이지라 이거 오줌이 소변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군빈 물 뒤로 치워 아야 어디서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예?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모든 게 빈자리 빈자리 들어가서 앉으라고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아휴 오지게 걸렸다 또 나와 미카롱 아이씨 아저씨 왜 이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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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아주 부툰 녀석이 아니구나 자 지금 저희 뒤에 보면은 우리 그 푼이 오늘 찢어졌다 네 저 그 푼을 새로 써줄 친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북글씨를 잘 쓴다는 사람인데 누구죠? 세찬이요 나와 나와 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 자 그 푼을 우리 세찬이가 써주기 바란다 자 어이 저희 선생님 부시 없지라 이 세상이 정말 자 어서 써 이게 부심이 없지라 무슨 부심이 없어 어떻게든 써 빨리 그 푼 빨리 만들어 어서 어어 이 세상이 왜 왜 왜 왜 빨리 쩌고 빨리 빨리 쩌고 뭘 얻어 야 다 저거 치라 빨리 빨리 저거 치라 물어 줘 빨리 야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자 이제 1교시 시작할텐데 1교시 뭐였죠? 오늘은 배드민턴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오늘 배드민턴을 이용대 선수랑 복식으로 복식으로 쳐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다는 친구였는데 누구죠? 세찬이 형! 너 아주 재주가 많은 녀석이구나 앞으로 나와! 라켓 여기 재보세요 감사하지라고 지는 사람은 아주 혼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? 그냥 자 준비해 자 세찬이 국가대표 상비군 실력 좀 한번 볼까? 어? 뭐 하는 거야? 아 뭐 몸 풀지 말고 빨리 해 선생님 봐주지 말고 하거라 알겠지? 봐주지 말고 해 알겠어? 야 알겠어 선생님이라고 봐주면 가만 안 놔둬 야 해 세찬 난리를 해 왔다 갔다 랄리 랄리 이걸 갖출 수 없잖아 왜 랄리를 못해? 아 선생님 그럼 이거 박아서 한번 해보지라 어? 이거 안 되죠 이게 무사부율 진정한 무사는 라켓을 탓하지 않는다 멍청한 자식 한번 받아보시죠 이걸 자 서브 해봐 들어와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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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완전 잘하지마 완전 잘하지마 완전 잘하지마 연쌍 아 아 덤벼봐 덤벼라고 이 자식아 이거 받아보시라 이거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 선생님 선생님 어 장만을 치라 어 선생님 선생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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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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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지마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야 이 자식 이거 지저분하게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앉아있어 알겠어? 어 야 어이 들어 예 자 에 에 에 잠깐 화장실에 왔는데 대변이나 좀 보고 갈까? 으쩔 으아 아 하하 야 하이 하하 으야 도도도도도 스포 하하 으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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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오 도도도도 도도도도 이에에에에에이 어디까지 봤어? 하하 야 왜 난 대변 보는 걸 보고 있어? 아유 그럼 여기 있어 왜 때려봤어? 아니 그냥 여기서 선생님 어디까지 봤어? 아니 그냥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하 하하 따다다다다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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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참하다 하하 살 붙이지 마! 야 이 씨 살 붙이지 마! 무릎 꿇어! 묻지 마! 묻지 마! 다 앞으로 나와! 무릎 꿇어! 이 자식들이 아주 혼이 좀 나봐야지 정신 차려야지 엎드려 이 자식아! 어디서? 때리고 웃고 있어 엎드려! 이 자식아!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요! 어 잠깐만! 왜 이래 이거? 고장 났네? 어디 뭐 망치가 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! 참! 어디까지 봤어? 선생님 저 그냥 전화 가겠습니다 야 저 전화 가지 마! 아니 왜 이장님네 공사를 다 보고 시키는 거야?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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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고무줄 놀이 하고 있었어요? 네! 귀여운 것들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? 네! 그래! 자가가가기 자가 좀 짓다 나간다 하자와 사탕을 씻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고무줄 끊으면 어떻게 해? 예 고무줄을 끊으면 어떡해 고무줄 없었지라 여기 지금 고무줄 놀이하고 있었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빈자리 찾아서 이 자식이 저기 빈자리 가서 앉으라고 빈자리 가서 앉아 몇 주 동안 했던 얘기를 또하게 또하게 만들어어 아 알았지라 여기는 병욱의 자리지라 이게 약간 느낌이 나와 알고 있었지라 여기는 배차 자리지라 아 진짜 다 알고 있었지라 여기는 은지 자리 알고 있지라 그럼 어서 니 자리 가서 앉아 태자리 보스 누가 봐도 내 자리까 여기 여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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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이리 와! 이거 30년 된 교탁을 개 박사만 내놓다니 그냥 저기 가서 앉아 어서 규탄 정신 차려 아 야 자 선생님 1교시 가정 시간 한다고 그랬죠 네 요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! 우리 반에 이연복 셰프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죠? 세찬이요 아 부르나와 선생님 저는 양시지라 아 부르나와 저는 양시지라 니 이름 이 양세찬인거 알고 있었어 어? 가져와 어서 체비해 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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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준비하세요 칼이 없지라 아유 조심해 칼이 나를 그냥 잔뜩 써있잖아 이거 왜 아유 뭐하는거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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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셋째 3등분 된 당근 좀 주세요 아유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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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일단 당근을 집어넣고 응 좋습니다 자 간물을 다오 아유 무 가른걸 빨리 가져와 아유 어서 아유 어서 어서 물을 주세요 물을 갈갈이 갈았구나 아유 물을 넣고 자 다진 양파 가져와 다진 양파 가져와 아야야 다져 아야 다져 어서 어서 다진 양파를 나오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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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여기 있잖아 여기 놓고 요리에 뭐가 부족해 보이는데 아 열정 좀 다오 열정 열정 가져와 요리에 국회 店 온 keys la ole 볼 예 richness 없어와 그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와 어서 억 억 억 콱 자 in 예 자 특별수업 한다고 그랬죠 네 특별수업은 오늘 펭싱입니다 펭싱 아 잠깐 내년 그 브라질 올림픽에 펭싱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죠 세찬이요 앞으로 나와 저는 집에서 보지라 나다시품 나와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저쪽 걸로 하겠지라 안 돼 이건 교사용이란다 이걸로 이걸로 하겠지라 무사 무위 한술을 더 받지 내가 학교생활은 수싸움이야 자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바꿔서 하지라 이게 더 좋아 보이지라 비겁한 자식 진정한 무사는 이 검을 탓하지 않아 두아봐 사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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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아 으 휘. 휘.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? 아뇨. 아휴. 잠깐. 너는 많이 안 아팠지? 나는 많이 아팠어요. 여길 막 찔러서 내가 막 이런 거 하고 아주 아팠습니다. 미미 미미. 어디까지 봤어? 어디까지 봤어? 어디까지? 미미와 나의 사이를? 이 속에서 그냥? 아이고 미미야. 아이고 미미야. 아이고 미미야. 아이고 미미야. 아이고 이뻐요. 지옥스럽다. 지옥스럽다. 이 자식이야. 이 자식이 무릎 꿇어. 이 자식들이 선생님을 아주 놀리고 농락하고 다 무릎 꿇어. 아주 이걸로 이마를 박살을 내주겠어 내가. 돼 돼 병국이. 아유. 저리가. 배차. 배차. 아유. 저리다. 자 세찬이. 이마를. 어 뭐야 이거. 어머. 아이고. 이게 왜 고장이 났지? 이 타이밍에.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. 어휴. 우와. 아유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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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혼나긴 해야죠 그래도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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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말을 대세요 이 말을. 어휴. 이 말을 대. 어휴. 어휴. 세상. 옳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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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아.